그룹 트렌드지, 트렌즈는 이번 겨울에 위로위로로 활기차게 도약했다. 멤버들, 하빅, 리온, 윤호, 한국, 라엘, 은일, 예찬, 은 약 2주 동안의 스페셜 싱글 위로위로, 고업 활동을 통해 만능 퍼프돌이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입증했다. 위로위로 활동은 너댄 카운트다운, kbs etv 뮤직뱅크, mbc 쇼, 음악중심, sbs 인기가요 등 음악방송에서의 핸드마이크 라이브로 쭉 이어졌다. 뿐만 아니라 위로위로 챌린지는 신나는 사운드와 함께 매력적인 안무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 멤버들은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. 이 챌린지에는 b1a4신우, sf9 뉴태양, jd1, 정동원, 올리온 오브준지와 리에, t5금준현 등이 참여하여 화제를 모으며 트렌드지의 인기를 한층 높였다. 약 2주 동안의 뜨거운 활동을 마치고 위로위로로 돌풍을 일으킨 트렌드지는 다가오는 3월에는 유럽투어의 시작을 알린다. 트렌드지 월드 투어 누데이지 인 유럽을 예고하며 국내외 팬들에게 더 큰 무대에서의 뛰어난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. 한편 트렌드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트렌드지 월드 투어 누데이지 인 유럽에 출발하여 총 10개국을 돌며 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약속하고 있다.